자 이번 시간에는 첨부 정보 중에 제3자 허가동의 승낙 증명 정보라든가 주소 증명 정보, 부동산 등기용 등록번호 증명 정보, 인감 증명 이 내용을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본서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교재에서는 96페이지 제3자 허가동의 승낙 정보를 보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등기 원인의 제3자로부터 허가동의 승낙을 요하는 경우는 이걸 증명한 정보를 내라는 것이고 왜냐하면 이 서류들이 흠결 빠지게 되면 무휴가 되거나 취소 사유가 되거나 대항력이 없어지는 경우입니다 예를 들어서 토지거래 허가구역 내에서 허가를 받지 않았다 그럼 이것은 무휴입니다 유동적 무휴가 확정 무휴가 되죠 그 다음에 미성년자의 법률형에 대해서 법정대리의 동의서가 없다 그럼 취소권 행사해 버리죠 그러면 소급적으로 처음부터 무휴가 돼 버립니다 그 다음에 임차권의 양도 전대에 대해서는 임대인 동의가 있어야 되는데 동의서가 없다면 대항력이 없죠 그래서 이러한 허가동의 승낙이 필요한 경우 사전에 그걸 증명한 정보를 내라 이런 얘기입니다 그중에서 대표적으로 문제되는 것이 국토교육미위원회 법률 제118조 1항에 나온 토지거래 허가서 허가 증명 정보하고 농지법 제8조 1항에 나온 농지취득 자격증명 정보 농지증이라고 일명 그러죠 이건 언제 내는가 이게 중요한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제3장 허가 증명 정보 관련해서 우리가 시험에 자주 나온 것이 토지거래 허가 이것은 각 법률 즉 과목마다 차이가 있죠 예를 들어서 민법에서는 유동적 무휴 이론으로 다룰 것이고 등기와 관련해서는 어떤 등기할 때 이걸 내야 되느냐 이게 문제될 것이고 공인중개사법에서 다루는 분야가 각도는 상호 다릅니다 그럼 부동산 등기와 관련해서 토지거래 허가증을 첨부하는 등기는 어떤 등기냐 이것은 이렇게 권리관계를 소유권과 지상권에 대해서만 그렇습니다 권리는 소유권과 지상권 등기만 그렇다 그러니까 이걸 뺀 저당권이라든가 임차권이라든가 전세권이라든가 등등 이런 것들은 토지거래 허가와 아무 관련이 없다는 거예요 소유권 지상권에 대해서 유상계약을 전제로 합니다 유상계약을 전제로 합니다 여기서 유상계약이라고 했기 때문에 무상계약 무상일 때는 해당성이 없어 대표적으로 어떤 거? 증여 같은 거 이런 경우는 허가 대상이 아니라는 거죠 증여 같은 경우는 허가 대상이 아니다 그 다음에 계약을 전제로 했기 때문에 계약이 아닌 즉 법률 행위가 아닌 법률 규정 법률 규정에 따른 경우 예를 들어서 상속이라든가 수용이라든가 경매 이런 것들은 다 계약이 아니기 때문에 허가 대상이 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유상계약을 전제로 하는데 이 계약 속에는 예약이 포함된다는 거예요 예약 이때 예약이란 건 뭐냐 가등기를 의미하는 거예요 예약 때는 가등기 즉 가등기 할 때 내기 때문에 본등기 할 때는 허가 대상이 아니라는 거죠 그리고 등기가 등기 종류는 이전 등기 설정 등기 이 두 가지 이전 설정 등기일 때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소유권을 이전하거나 지상권을 이전하거나 지상권을 설정할 때 그런데 유상에도 유상 이때 필요하고 한 번 허가 받은 상을 바꾸고자 할 땐 다시 허가를 받은 이런 게 기본적인 허가증 허가서를 내는 경우입니다 그래서 예를 든다면 매매 예약에 따른 소유권 가등기를 하겠다 소유권 가등기를 하겠다 예약에 따라 그때는 당연히 필요한 겁니다 유상 여기 내용이 포함되니까 그 다음에 지상권 설정할 때 만약 지료 지급이 없다는 표현을 쓰면 이건 무상을 강조했다는 거죠 원래 유상계약 지상권은 유상계약의 원칙이지만 단서가 지료 지급이 없는 지상권 설정했다 그런 말을 썼다는 것은 유상이 아닌 무상이라는 걸 강조했기 때문에 허가 대상이 아니라는 거죠 이런 식으로 문제되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서 상속 등기나 이런 것들은 다 어떤 계약이 아닌 이런 경우는 또 계약이 아닌 경우죠 이런 게 필요 없고 수용 경매 이런 경우는 허가 대상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토지권 허가증을 내는 경우는 이렇게 소유권 지상권에는 유상계약 예약을 전제로 이전 설정 등기일 때 필요하더라 이걸 꼭 정리해 주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농취증 문제는 농취증 농취증 자격증명은 우선 객체가 농재 되겠죠 농지 객체가 농재 되기 때문에 지목이 우리가 전, 답, 과수원 같은 이런 농지와 관련돼서 여기서는 농취증 자격증명은 약간 차이가 있어요 유상으로 취득하든 무상이든 묻지 않습니다 유무상을 불문하고 유상, 무상을 묻지 않습니다 유무상으로 인한 법률행위에 대해 법률행위 즉 계약이든 단독행위든 계약이든 단독행위든 자 이건 법률행위를 전제로 했다 법률행위를 전제로 한 소유권 이전 등기일 때 필요합니다 소유권 이전 등기 이런 농취증을 제공해야 된다 따라서 농지가 아닌 전답과수원이 아니다 그럼 필요가 없고 이건 유무상을 다 포함한다고 했습니다 계약이기 때문에 즉 법률행위를 전제로 했기 때문에 법률규정에 의한 경우 법률규정 이런 경우는 필요가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상속으로 인한 농지를 추득했다 또는 수용으로 인해서 추득했다 경매로 인해서 추득했다 이런 것들은 등기와 관련할 때 등기 신철되는 게 아닙니다 특히 주의할 때는 경매와 관련해서는 이것은 법원으로부터 매각 허가를 받을 때 법원에 내는 서류이기 때문에 등기할 때는 내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농지를 경매 받으려면 전 과정에서 보면 농지증을 첨부해야 돼요 있어야 경매로 농지를 추적할 수 있습니다 만약 특별 매각 조건으로 나오기 때문에 농지증을 받을 수 없는 사람은 경매 잘못 입찰하면 보증금을 몰수당할 수 있죠 그래서 이런 경우는 등기 문제에서는 어떻게 보면 1 부분만 보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전체적인 절차를 보느냐 아니면 등기 절차를 보느냐에 따라 다른데 예를 들어서 농지가 있다고 칩시다 농지 농지가 나왔어요 이것을 만약 갑이라는 사람이 입찰해서 체육과 매수에 있다 그러면 법원으로부터 매각 허가를 받아야 이 사람이 낙찰자가 되는 거죠 그런데 허가를 받을 때 법원에 농지증을 낸다는 얘기예요 그럼 농지를 경매 받아서 나중에 등기는 어떻게 하냐 이 농지에 대한 것은 바로 이 등기수에 법원에서 관할 등기수에 촉탁해 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관할 법원에서는 경매를 진행하면서 관할 등기수에 농지 관련된 등기를 낸 촉탁등기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법원으로부터 매각 허가받을 때 내는 것이지 바로 등기를 촉탁하는 과정에서 내는 건 아니다는 의미를 갖는 거예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농지와 관련해서 전 과정을 놓고 보면 농지증이 있어야 되지만 단순히 등기 절차가 이루어지는 것 신청이냐 촉탁이냐 찍거냐 명령 이 절차의 개시 등기수에 대한 개시 그 부분만 놓고 봤을 땐 그때 필요한 건 아니다 이런 의미예요 그리고 소유권 이전 등기할 때 따라서 소유권 취득이 아니니까 농지증을 내는 게 아닙니다 농지에 대해서 여기는 지상권과 관련이 없죠 그래서 농지증을 내는 것은 농지에 대고 유무상을 묻지 않기 때문에 농지를 증여 받았어 그럼 이건 무상 계약이니까 내죠 그런데 능지를 상속 받았어 상속은 법률 규정이지 법률 규정이 아니니까 필요 없는 거예요 이렇게 취급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농지증을 내는 경우와 토지거래 허가증을 내는 경우 이것을 정리해 줬고요 이 내용이 여러분들 책에서는 96페이지 중에서 제3자 허가동의 승락이 필요 효력 발생 중의 첫 번째가 토지거래 허가 지역에서의 시장원구청장 허가 문제가 있고요 그 다음에 그 밑에 쭉 내려가면 어떤 표현이냐면 양가로 5번에 원인증명정보 즉 원인증명서가 집행령 판결인 경우 특례라고 나와요 그 특례 그래서 판결일 때는 제3자 허가서 등을 낼 필요가 없다 이렇게 돼 있지만 다만 부동산 등기 특별조치법에 가보면 맨 밑에 나왔습니다 판결에 의해서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할 때 소유권 이전 등기 할 때는 그 판결서 허가서 등이 현존 사실이 기재되어 있더라도 허가서 등을 반드시 또 내야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구별해서 알아보야 됩니다 즉 부동산 등기법에 의하면 판결서일 때는 제3자 허가서 등을 낼 필요 없다 이렇게 됐어요 그러나 특별조치법에 가보면 판결에 의해서 소유권 이전 등기 할 때만큼은 판결서일지라도 허가서 등을 반드시 내라 이것은 바로 판결을 받아서 농지 같은 것에 대해서 우회적으로 이걸 취득하는 걸 막기 위해서 이런 편법을 막기 위한 조치라고 보시면 됩니다 소유권 이전 등기 할 때는 허가서는 반드시 내라 무슨 얘기냐면 농지다 그러면 농지증을 내야 되는데 만약 부동산 등기법에 판결을 받은 경우는 허가 등기 증서 낼 필요 없다 했죠 그런데 농지에 대해서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하는 입장에서 농지증을 받을 수 없는 사람이 그럼 판결서를 받으면 필요 없어지니까 그럼 농지법상 주문 자체가 의미 없어지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경우는 판결에 따라 소유권 이전 등기 할 때만큼은 판결을 받았을지라도 농지증을 다시 내라 이렇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이런 내용들을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96부의 하단에 나온 그 내용까지 정리해서 알아두시고요 그 다음에 농지증 관련해서는 이거는 농지를 취득할 때인데 개인이 어떤 농지를 취득할 때는 농지를 취득할 수 있는 자격이 있는지를 증명하는 것이기 때문에 개인이 국가나 지자체로부터 농지를 취득할 때는 이것은 4대요 이거 여기서 국가나 또는 지방자치단체 문제에 나오면 이건 주의할 게 뭐냐면 주체가 누군가를 보여요 여기 개인이 자연인 개인이 국가로부터 이렇게 취득할 때는 농지증을 내야 됩니다 농지 취득할 자기 있는지를 증명해야 되기 때문에 거꾸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취득한다는 것 개인 걸 취득한다 이때는 필요 없어지는 거예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로부터 개인 취득할 때는 낸다 그러나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이걸 취득할 때는 필요 없다 이런 얘기 이런 부분도 같이 알아두셔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제3자 허가도기 승낙서 문제는 이 정도 알아두시고요 그 다음에 주소증명정보는 97페이지에 보면 신청인이 주소증명정보라고 나와 있죠 여기서 이것은 새로 등기 명의인이 되는 등기 권리자 즉 권리 종류를 묻지 않고 소유권 이전 등기든 소유권 보존등기든 지상권 설정이든 전세권 설정이든 새로 명의자가 되는 권리자에게 요구되는 거예요 이건 무슨 얘기냐면 주소증명정보하고 부동산 등기용 등록번호 증명정보는 이것은 아주 밀접한 관련이 있어요 그래서 이 원리를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면서 이걸 정렴하게 됩니다 등기부상 어떤 내용이 기록되는가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현재 이 부동산이 A 소유부동산이다 그럼 등기부의 소유자라니 어떻게 나왔냐면 만약 명의자가 A라면 A와 관련된 것 즉 성명 자연이라면 부동산 등기용 등록번호 이 등록번호는 주민등록번호가 있는 사람은 그걸 가지고 등록번호 대체하는 겁니다 그다음에 이 밑에 주소 이 세 가지가 들어갔어요 인적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들어가 있죠 그러면 기존에 이미 기록된 사람은 등기부가 있으니까 필요 없지만 만약 소유권 이전해서 A가 B에게 이것을 매매해서 소유권을 이전해 주겠다 이런 관계라면 B는 등기부에 없던 사람이 새롭게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하려면 새로 명의자가 얘가 된단 말이에요 B 이름을 써줘야 돼요 그럼 이 사람의 이름을 써줘야죠 그다음에 여기 등록번호 부동산 등기용 등록번호 써야죠 등록번호 그다음에 현재 주소를 써주고 성명, 중부, 주소 이게 있는데 여기서 이 등록번호와 관련된 부분이 이게 부동산 등기용 등록번호예요 그래서 우리나라 국민들은 주민등록번호가 있기 때문에 이 주민등록번호를 가지고 등록번호 대체하는 겁니다 그러면 보세요 주민등록번호는 거의 한 번 부여하면 평생 가지고 가지 특별한 사유가 없는 이상 경정하지 않은 이상은 바뀌지 않아요 그러나 주소는 끊임없이 바뀐다는 겁니다 그러면 만약에 이 주소증명정보를 내라고 했을 때는 이 주소증명정보는 여기 새로운 권리자가 되는 사람 의무자 권리자 중에서 새로운 권리자는 판단이 돼야 돼 이름을 써야 되기 때문에 여기 주소도 같이 들어가죠 그런데 소유권 이전 등기 할 때만큼은 의무자의 주소 이 사람이 과거에 취득할 때의 주소는 끊임없이 바뀐다 했지 그러면 이 동일성이 있는지 A가 정확히 그 사람이 맞는지를 확인하려면 소유권 이전 등기 할 때는 권리자 새로 등기 명의자가 된 이 권리자 주소증명력을 내지만 의무자 것도 꼭 확인이 되기 때문에 의무자의 주소증명정보도 함께 내라 이런 얘기예요 그런데 부동산 등기용 등록번호 이거는 주민등록번호 문제는 이것은 의무자 것을 낼 이유가 없어 항상 권리자 것만 내면 됩니다 그래서 두 가지 비교해 보세요 주소증명이냐 등록번호냐 즉 주민등록번호나 부동산 등기용 등록번호 대체된다고 한 거예요 이렇게 우리가 정리하면 이래요 만약 이것이 권리자, 의무자 이렇게 놨을 때 주소증명정보는 새로 명의자 이거 내는 거예요 의무자 건 낼 필요 없어 원래 그런데 언제? 단 소유권 이전 등기할 때 소유권 이전 등기할 때는 의무자 것도 같이 내라 그다음에 부동산 등기용 등록번호는 권리자 것만 내면 되지 의무자 것만 내는 경우 없고 이런 단서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내용을 잘 비교해서 보시라 비교해서 주소증명정보는 권리자 것만 내면 되지만 소유권 이전 등기할 때만큼은 의무자 것도 같이 내야 돼요 이때만큼은 그런데 부동산 등기용 등록번호는 권리자 것만 내면 되고 의무자 것만 내는 경우는 없어요 이렇게 차이가 있다는 것을 말씀드린 겁니다 그리고 이 부동산 등기용 등록번호 관련해서는 여러분 요약적 교재 98페이지 7번에 보면 부동산 등기용 등록번호 주민등록번호 또는 부동산 등기용 등록번호하고 썼는데 자연인의 경우는 이 주민등록번호가 이 역할을 하는 것이고 법인 같은 경우는 설립 등기할 때 등기를 다 부여받습니다 그런데 이 등록번호와 관련해서 부여권자 등록번호 이 부여권자를 기억해 줘야 돼요 이게 뭐냐면 국가나 지자체 지방자치단체 외국정부 국제기구 이런 경우는 이것은 누가 하냐 국토교통부장관 국장이 지정고시합니다 지정고시 각 지자체별로 등록번호 고유한 번호가 다 있습니다 이렇게 고시되어 있고 자 법인 법인의 경우는 설립 등기할 때 주된 사무소 즉 본점 소재죠 주된 사무소 소재지를 관한 등기소 등기관이 부여합니다 등기소 등기관 부여해버려요 설립 등기시 아마 주된 사무소는 본점 소재지입니다 본점 소재지를 관한 등기소 등기관이 부여버리고 그 다음에 비법인 즉 권리능력사단 비법인사단재단 이것은 시장군수구청장이 부여합니다 등록된 시장군수구청장 부동산 소재지와는 아무 상관이 없죠 이 권리능력사단재단이 등록된 시장군수구청장을 말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외국인이 문제되죠 비법인사단재단 그 다음에 외국인 외국인은 하나 빠진 게 제외국민 하나 빠졌네요 잠깐 부여권자 문제에서 국가 등에 대해서는 바로 국토교통부장관 지정고시하더라 그 다음에 제외국민 제외국민이라는 것은 우리나라 국적을 가지고 있는데 외국에 거주하고 있죠 국적법이라는 것이 있어서 국적 결정하는 법률이 판단할 때는 예를 들어서 우리 혈통지율을 취하는 나라가 있고 출생지율을 취하는 나라가 있고 이게 결합돼서 운영된 나라가 있어요 그래서 제외국민은 국적법에 따라 한국인이다 국적은 한국인데 외국에 살고 있어요 예를 들어서 제외국민인데 미국에 살고 있을 수 있다 이런 사람들이 한국인의 부동산을 취득한다 그러면 누가 이걸 부여하느냐 대법원 소재지 관할 등기관 대법원 소재지를 관할하는 등기소의 등기관이 부여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의 등기국의 등기관이 부여하겠죠 결국 같은 말입니다 이렇게 해서 이거 기억해야 돼 국가 등일 땐 국장이 지정고시하더라 제외국민은 대법원 소재지 관할 등기소 등기관이 부여하더라 법인은 설립 등기할 때 주된 사무소 소재지 관할 등기소 등기관이 부여하더라 권린우염사단 즉 비법인사단의 경우는 시장군시구청장이 부여하더라 외국인은 외출이라고 합니다 외출 이건 출입국관리사무소라는 개념인데 지방출입국 및 외국인관서의 장입니다 즉 출입국관리와 관련된 거 지방출입국 및 외국인관서의 장으로 명칭이 바뀌어 있는 것뿐입니다 그래서 국하면 국장 지정고시 제 대법원 소재지 관할 등기관이 부여 법주 주된 사무소 소재지 관할 등기소 등기관이 부여 비법인사단재단 비법인의 경우 시장군수 정장 외국인 외출 지방출입국 및 외국인관서의 장 이렇게 부여권자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아프리카 어떤 나라 수단의 어떤 외국인이 한계가 와가지고 부동산을 취득하겠다 그럼 그 사람 주변 번호가 없지 않느냐 그러면 그 사람의 경우는 부동산 등기용 등록번호에 해당하는 외국인 등록번호를 부여해 줘야 되겠죠 그때 지방출입국 및 외국인관서의 장이 부여한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이러한 부여권자도 같이 좀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이 내용이 여러분 98페이지 기본서 98페이지 하단에 본 동그라미 2번 부동산 등기용 등록번호 부여기관 이렇게 나와 있는 겁니다 이걸 지금 정리해 드렸고요 그래서 26회에 나왔던 예제를 보시면 99페이지입니다 중간에 부동산 등기용 등록번호 부여 방법으로서 틀린 걸 찾아야겠죠 지방자치단체는 관할 지방법원장이 부여한다 그럼 국장이라 하겠죠 국가 지자체육정국제기구 국가 등은 국토교통보장관 지정고시한다 1번이 틀린 겁니다 2번은 재대, 대본, 제외국민은 대본소재의 관할 등기 등기관 그 다음에 3번 법, 법하면 주된사무소재의 관할 등기 등기관 4번째는 비법인, 즉 법인이 아닌 사단의 재단, 시장구청장, 외국인 외출, 출입국관리사무소와 연결된 지방출입국민 외국인관서의 명칭만 바뀐 상태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이것을 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보실 것이 인감증명 99페이지 인감증명에 대한 것은 방문신청을 전체를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전자신청의 경우는 공동인증서가 인감증명 역할을 하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변호가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지금 방문신청 시 신청서, 신청정부의 날이나 신청인 인감이 진정한 것인지 확인하기 위해서 의무자 인감증명서를 내도록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인감증명 등기규칙 60조에 총 8가지가 있는데 이 인감증명에 관한 부분을 보겠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의무자의 진정성을 증명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를 하겠죠 지난주에 제가 설명드릴 때 의무자의 진정성을 보장 위한 장치가 첫째 공동신청해라 그 다음에 원인증명적 계약서를 내라 왜? 계약서에 의무자가 관여하지 않으면 그것은 위조된 계약서입니다 그 다음에 계약이 이행됐다면 의무자가 진문서, 땅무서를 받아왔겠죠 왜? 대금을 지급했으면 대가로서 그런 진문서, 땅무서를 즉 등기필정부를 제공했다는 겁니다 이것만 가지고도 진정성을 단정, 우리가 확보하기 어렵죠 왜? 타인이 집에 가서 등기필정부를 이렇게 절취할 수 있거나 가져올 수도 있다는 거예요 우연히 가져오는 기계에 잘 살 수도 있으니까 그러면 이때 의무자 본인이 지는 일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인감증명을 내라는 겁니다 그래서 특히 인감증명, 매매의 경우는 아주 까다로워서 매도용 인감이라 별도로 따로 있어요 이것은 매도인이, 즉 파는 사람이, 사는 사람이 매수인의 인적 정보를 차필로 직접 입력해서 발급받아야 돼 그렇기 때문에 엄청 까다롭습니다 그래서 이런 인감증명에 대해서는 방문신청이 필요한 건데 여러분들 기본 교재 99페이지 하단에 보면 등기규칙 60조 1항에 가면 의무자 인감증명서를 내도록 하는 것인데 전자신청의 경우는 공동인증서를 명칭만으로 바뀌었죠 그 참고로 보시고 그 다음에 100페이지에 가면 인감증명을 제출하는 경우가 규칙 60조에 총 8가지가 언급되어 있어요 그 중에서 3가지가 의무자의 진정성 문제와 연결됐습니다 그래서 이 인감증명을 볼 때 등기규칙 제60조에 가면 나열된 이 내용을 보는 겁니다 첫째, 이렇게 이게 원칙입니다 첫째, 소유권의 등기명의자, 의무자 즉, 의무자가 의무자한테 요구하는데 이 사람이 소유자이다 이런 얘기예요 의무자와 소유자 그러니까 의무자와 동시에 소유자라면 반드시 내야 된다는 거예요 원칙입니다 이게 1호가 원칙이에요 그러니까 의무자 소유자가 아니라면 낼 필요 없다는 거죠 두 번째, 소유권 가등기를 말소할 때 이게 뭐냐? 소유권 가등기 소유권 가등기 말소할 때는 말소시는 의무자, 말소니까 소유권 가등기권자가 의무자지만 이때는 왜 필요하냐? 특별히 근거를 하나 더 만들어줬죠 소유권자는 아니지만 소유권자 될 뻔한 사람이 소유권 가등기를 말소한다면 본인의 진위를 확인해 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두 번째가 소유권 가등기 말소할 때 필요한 것이고 세 번째는 좀 더 까다롭습니다 이것은 뭐냐? 소유권 이외의 등기명의 소유권 이외의 명의자가 의무자로서 소유권 이외의 명의자가 의무자다 그러면 이 원칙에서는 필요가 없죠 소유권자가 의무자일 때 내는 거니까 소유권 이외의 명의자가 의무자인데 그러면 진정성 보장의 수단이 뭐냐? 자, 보세요 이걸 3호를 이해하려면 이 구조를 이해를 잘해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A가 B에게 전세권을 설정해 주겠다 전세권 설정할 때 전세권자가 등기 권리자 설정자가 의무자입니다 전세권 설정자가 등기 의무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전세권 관련해서 전세권자가 설정자 간에 공동신청에 의해서 등기할 때 이렇게 설정 등기할 때 보면 바로 의무자가 누구냐 설정자가 A죠 이 사람도 소유자니까 의무자가 소유자니까 인감증명이 반드시 들어가야 되는 겁니다 원칙에 따라 그런데 전세권이 다 종료되고 나서 전세권을 말소하는 경험을 보세요 말소 그럼 이 설정할 때와 차이점이 뭐냐 설정할 때는 전세권자는 B요 그런데 말소할 때는 얘가 말소되면 전세권자가 의무자 되고 설정자가 이런 부담이 없으니까 권리자되어서 공동신청으로 말소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말소시는 B는 의무자이지만 소유권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등기필정보 인감증명이 필요 없어지죠 인감증명 이때는 의무자가 소유자 아니므로 인감은 필요 없어집니다 그런데 문제는 인감인 필요 없으면 필요 없으면 만약에 여기서 이 단계에서 이걸 하나 더 연결시켜서 알아두었는지 아까 이 등기필정보 문제가 연결됐습니다 등기필정보에 대해서 이것이 누구권에 있냐 의무자권을 한다고 했어요 의무자권 그런데 이게 멸실등으로 멸실등으로 존재하지 않을 때 멸실등으로 존재하지 않을 때는 세 가지 방법이 있다고 했어요 첫째 직접 출석에서 직접 출석에서 확인 조서를 작성했다 등기관이 직접 두 번째 대린 우인받은 법무사 등이 확인 정보 이게 확인 서면이라는 거죠 확인 서면이라고 했던 거 이렇게 하는 방법이 있고 세 번째 공증받아서 공증정보 이 세 가지 방법이 있다고 했어요 그런데 이 문제와 관련해서 여기서 의무자의 진정성 문제 의무자의 진정성을 확보하는 제도가 뭐라고 했죠 공동신청을 하겠지 공동신청 신청 단계에서 즉 골자와 의무자 함께 두 번째 원인증명정보 원인증명정보 내라고 했죠 각종 계약서 매수인 매도인이 함께 작성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그 다음에 이행이 끝났으면 등기필정보를 내라고 했죠 등기필정보 의무자 거를 내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인감증명정보 이렇게 나왔죠 누구 거 원칙 의무자 거 이게 이제 진정성을 보장한 장치인데 만약에 일반 등기라면 이렇게 공동신청하고 원인증명정보 내고 등기필정보 내고 인감까지 내면 여러 단계를 거쳐서 확인했기 때문에 진정성은 보장됐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경우 지금 자 이런 경우는 이게 필요하지만 굳이 여기까지 필요 없는 것은 중요성이 떨어진다는 거예요 뭐냐 의무자가 소유권자가 아니기 때문에 굳이 인감까지 필요 없다는 거예요 전세권 말수정도 할 때는 인감은 없어도 진정성을 보장해 장치가 공동신청을 하고 있어요 공동신청 그 다음에 원인증명정보 해지증세 도장 다 찍어내야 된다는 거예요 등기필정보 전세권자가 가지고 있던 전세권 등기필정보 이걸 제공하면 되지 굳이 전세권자 인감까지는 필요 없다 이런 얘기야 그런데 문제가 여기서 등기필정보 여기서 이게 문제된다는 거예요 전세권자의 전세권 설정하고 받았던 전세권 등기필정보가 없어졌으면 어떨 거냐 이 세 가지 방법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즉 전세권자 직접 출석해 신부증 가지고 우인받은 법무사 등이 확인정보를 작성할 수 있죠 공증정보를 작성할 수 있죠 이런 편법을 썼을 때는 이때는 본인의 의사를 확인하기 때문에 인감이 다시 필요하다 이게 3호입니다 그래서 이걸 잘 기억해야 돼 소유권 2회 명의자가 등기의무자일 때는 원칙을 가기 때문에 필요 없어 그런데 의무자이다 여기서 끝난 게 아니라 등기필정보가 멸실돼서 등기필정보 이게 없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세 가지가 다 들어간 겁니다 이것도 개정된 내용이죠 그래서 직접 출석해서 직접 출석해서 확인 조서를 작성했다 이 얘기는 직접 출석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우인받은 법무사 등이 확인정보 확인 서면을 제공했다 법무사 등이죠 그 다음에 공증정보를 냈다 이런 방법을 썼다면 이때는 인감을 다시 내야 된다 이게 3호입니다 그래서 이 1, 2, 3호는 의무자의 진정성과 관련된 인감증명을 내는 경우 이것이 여러분 100페이지에 보면 거기 1, 2, 3이라고 쓴 내용입니다 그 다음에 4번부터 5번 6번 7번 이 네 가지는 이건 어떤 증서의 진정성과 관련된 거예요 그래서 4번 하필 특례에 따라서 이렇게 특례에 따른 등이 신청할 때 권리자들의 인감증명을 내도록 돼 있고요 그 다음 5번도 토지 분필 등기 즉 토지 일부에 용의권자 용의권자 있을 때 분필 등기 할 때 그 용의권이 존속할 권리를 기재하고 이를 증명한 용의권자와 임차권자의 서면을 첨부할 때 그 서면 안에는 권리자의 인감증명을 내라 이것은 어떤 권리가 어디에 있는지 즉 예를 들어서 한필지가 있다 A 소유 토지 한필지가 있는데 토지 일부에 여기 오른쪽에 만약에 지상권에 설정 지상권 지상권에 설정된 이런 토지인데 B가 지상권자로 칩시다 토지를 만약에 분할해서 이렇게 잘랐다 그러면 자 여기 분할이 떨어지면 분필 되면 이쪽에 2번이 붙어 나오겠죠 그러면 이 권리 권리 즉 지상권자의 권리는 10번째에 있는 거냐 10의 1번째에 있는 거냐 이걸 확인해야 된단 말이에요 이 권리자의 권리를 증명한 정보를 내야 된다는 거예요 이때는 내 권리가 여기에 있습니다 즉 10번째는 없고 여기에 있다는 걸 증명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때 인감을 내야 된다는 것이 바로 분필 등기 토지 분필 등기 토지 일부의 용의권이 설정됐다 그것이 분필 등기일 때 일부 용의권자의 인감이 필요하다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6번 7번 시험에 자주 나왔던 겁니다 협의 분할에 따른 상속 등기일 때는 분할 협의에서 날인한 상속인 전원의 인감이 들어갑니다 즉 법정 상속분에 따른 상속 등기일 때는 인감이 필요 없지만 협의 분할에 따라 상속 재산을 협의 분할할 때는 상속인 전원의 인감 일부가 행방불명 되어서도 안 됩니다 그러면 그런 특별한 어떤 절차를 통해서 그거를 사망으로 의제시켜 놓는 그러한 실종선고지를 받는다든가 이렇게 해서 해야 되기 때문에 상속인 전원의 인감을 내야 된다는 사실과 그 다음에 제3자 허가 동의 승낙을 요할 때 허가권자나 동의권자 승낙증명정부가 들어갈 때 이 허가서 동의서 등이 위조되었는지를 어떻게 아느냐 이거죠 그때 그 허가권자나 허가서나 동의서가 본인 진의에 따라서 그 서면을 만들었다는 걸 증명하려면 인감을 가주라는 겁니다 여기까지가 좀 중요한 내용이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은 법인안의 사단 즉 종중 같은 경우죠 법인안의 사단 등기 신청 시 예기로 정한 경우 즉 사원총의 결의서 등을 언급할 때 이때 일부 내는 경우가 있습니다만 그렇게 시험에서 문제되지는 않고요 시험에서 주로 문제되는 건 이 세 가지 하고요 그 밑에 나온 것 중에서 6번 협의 분야에 따른 상속 등기할 때 7번 제3자 동의 승낙에 따른 등기할 때 이렇게 이게 좀 나오는 편이에요 그래서 원칙은 1호 달 의무자가 소유권 등기 명의자일 때 그 다음에 두 번째 소유권 가등기 말소일 때 세 번째 소유권 이외의 명의자가 의무자로서 등기 필정보 없어져서 확인조서 등 확인정보 공중정보를 제공할 때 이거 낸다는 거예요 이것은 특수한 경우죠 그 다음에 나머지 사유 중에서 협의 분야에 따른 상속 등기할 때 상속인 전외인감 제3자 동의 승낙을 할 때 동의자 승낙자 인감을 내라는 것이고 그리고 여기서 거기 보면 맨 100페이지 하단에 제출이 필요 없는 경우에 위에 기술한 것 중에서 4, 5, 6, 7이 뭐냐 하필 특례 그 다음에 토지 분필 등기할 때 일부 용의권자 그 다음에 협의 분야에 따른 상속 등기 그 다음에 제3자 허가 동의 승낙을 요할 때 동의자 승낙자 인감 이 네 가지의 경우는 증서의 진정성이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상속 재산 분할 협의서라든가 동의서나 승낙서가 이게 진정으로 작성된지를 증명하기 때문에 이거를 공증을 받았다 공증 즉 공정증서서 만든다면 공증 받으면 이 협의서 등이 서면이 진정으로 작성됐다고 증명하기 때문에 이때는 인감 필요 없다 이래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 같이 기억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알아둬야 될 것이 뭐냐면 여러분들 101페이지와 보면 제출해야 되는 인감 증명 중에서 자연인은 이건 이런 행정청에서 시군면 읍면 동장의 동장으로부터 발급받은 인감증을 내면 되고요 법인은 등기수에서 설립된 게 있기 때문에 등기수에서 인감증명을 발급받아 내면 됩니다 그런데 대리의 경우에 이게 문제죠 대리 대리인이 제출할 때 이때 임의대리냐 법정대리에 따라 다릅니다 대리인이 임의대리라면 이것은 본인의 인감을 내는 거예요 법정대리라면 대리인의 인감을 내는 거예요 이렇게 두 가지 착각하면 안 됩니다 임의대리는 본인의 인감이오 법정대리는 법정대리인의 인감을 내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무슨 얘기냐면 만약 우인받은 법무사 등기 신청을 했다 그때는 당연히 본인 꺼내는 거지 대리인 법무사 꺼내는 게 아니죠 그런데 법정대리인 3살짜리 아이 앞으로 부동산 사놨다 그 부모가 팔아요 그럼 뭐 누구요 그 대리인 법정대리인 부모껄 내는 거지 3살짜리 애들 거 발급받은 게 아니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이렇게 내용을 정리해 주고요 그 다음에 외국인의 경우도 약간의 개정된 내용 참고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인감증명서 유의관과 용도에 대해서 지금은 유의관 전부 다 발행일로 3개월로 다 통일이 됐습니다 그래서 과거에는 아주 오래전이죠 그때는 6개월로 있었지만 지금은 전부 다 3개월 즉 대장등본이나 법인 주소증명정보 그 다음에 법인 부동산 등경 저기 법인에 관련된 증명정보 인감증명 이런 거 전부 다 3개월로 3개월로 통일됐습니다 그래서 발행일로부터 3개월 그래서 발행일자 기재가 없으면 유의성을 판단하지 못하겠다는 사용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용도와 관련해서는 101페이지 하단에 나와 있듯이 매매를 원인으로 즉 원인이 매매일 때만큼은 매도용 인감증명서를 첨부해야 됩니다 매도인감증명서는 매도인 즉 의무자가 인감증명서 발급받을 때 인감증명서 매수자 인적사항을 자필로 적어줘야 돼요 그래서 이걸 매도인감증명이라고 해서 이건 매수자 이외의자한테는 사용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건 전용이 안 된다고 했을 때는 다른 사람한테 못 쓴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매매라면 A가 부동산을 B에게 매매했다 그러면 매도인이 이 사람의 인감증명을 발급받을 때 B의 인적사항을 이 인감증명 여기다 자필로 써버렸어요 그러니까 매매로 인해서 이전 등장할 때 B에게밖에 못 써요 만약 B가 C한테 또 전매했어 그러면 B가 가지고 있던 이걸 가지고 C한테 이걸 사용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인감증명서 용 인감증명서 란에 매수자가 누구라고 딱 적혀있기 때문에 제3자한테는 쓸 수가 없다 이걸 전용이 안 된다고 얘기합니다 이런 의미에서 전용이 안 된다는 거예요 다른 의미가 아니고 그런데 매매가 아니라면 증여라든가 이런 것들 매매가 아니라면 용도 전용이 허용됩니다 즉 인감증명서 상의 사용용도와 등기 목적이 다르더라도 이를 수리하도록 돼 있다는 거예요 즉 사용용도란에 발급받은 사람이 가등기용 즉 가등기할 때 쓰라고 가등기용을 적어서 기재해서 줬다 하더라도 이것을 만약에 금지당권 설정할 때 이걸 내도 괜찮다 그래서 매매의 경우는 용도 전용이 안 되고 매매가 아닌 일반인감증명서의 경우는 용도 전용이 허용된다는 내용을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참고로 배기폐지 지금 현재는 본인 서명사실 확인된 법률이 약칭해서 서명확인법이라고 있죠 이게 시행돼서 이게 재정돼서 시행되고 있기 때문에 등기소에 제출한 신청서 등에 인감증명서에 가름에 서명을 하고 본인 서명사실 확인서를 첨부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실무상은 대부분 인감증명을 떼서 부동산 등기 관련된 경우에 제출하도록 제출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본인 서명사실 확인서가 그렇게 보편적으로 많이 지금 활용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이때 본인 서명사실 확인서에서 서명은 본인 고유 자필로다가 자기 성명 성명 즉 성과 이름을 등기관이 알아볼 수 있도록 명확하게 기록하는 걸 말합니다 그래서 본인 서명사실 확인서 제도도 현재 실행되고 있습니다 여기까지 해서 인감증명과 관련된 내용들을 정리해 드렸습니다 그래서 필요한 첨부정보 중에 많이 언급되는 것을 말씀드렸으니까 그 정도 제3자 허가동의 승낙정보 관련해서 아까 설명드린 것은 바로 토지거래허가서하고 농구취속자격증명정보를 얘기했죠 토지거래허가서는 소유권과 지상권에 대해서 유상계약을 전제하고 예약 포함된다고 했죠 이전 설정되게 할 때 필요하다 했고 농지증은 농지 객체가 농지에 되고 유무상을 묻지 않으며 법률 행위는 되지만 즉 단계약이나 단도 법률 규정에 따른 필요 없다 했죠 소유권 이전 등기할 때 필요하다 했고 그 다음에 판결 때는 낼 필요 없지만 특별조치법에 가보니까 판결일지라도 소유권 이전 등기할 때만큼은 다시 제3자 허가동의 승낙서를 내라 이것은 판결에 의해서 우회적으로 해피하는 걸 막기 위한 겁니다 그 다음에 주소증명정부와 관련해서는 이것은 소유권 이전 등기 의견 특히 주의할 게 있죠 대부분 새로 등기 궐자 된 명의자한테 필요하지만 소유권 이전 등기 할 때만큼은 등기 의무자 것도 함께 내라 했어요 그런데 부동산 등기용 등록번호는 새로 등기 명의자에 대한 궐자 거만 내면 되지 의무자 거를 내는 경우는 없다 했죠 등록번호와 관련해서 부여권자 기억을 하겠죠 국하면 국장 국토교통부 장관이 지정고시한다 했고 이때 국속엔 국가나 지자체 다 포함되는 거라 했습니다 제외국민은 재대 대법원 소재직 관할 등기소 등기관 법인은 법주 주된 사무소 소재직 관할 등기소 등기관 비법인 사전재단은 시장구수청장 외출 외국인은 출입국관리사무소와 연결되어 있다 했죠 지방출입국민 외국인 관세기장 그 다음에 인감증명 이거 인감증명 등기규칙에 방문신청일 때 방문신청일 때 필요하겠어요 방문신청시 이때 의무자의 진정성을 증명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 마지막 장치라고 보시면 되죠 그래서 총 8가지가 있는데 소가 외 3가지가 의무자의 진정성 문제 원칙이 뭐다 의무자 소유권자일 때 이게 원칙입니다 그래서 항상 의무자가 누구냐 먼저 판단하시고 그 사람이 소유권자인가 봐가지고 의무자가 소유권자라면 낸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소유권 가등기 말소올 때 즉 소유권 가등기 말소올 때만 필요하지 전세권 가등기나 지상권 가등기 말소올 때 필요 없어요 소유권 가등기 말소올 때 이때는 가등기권자 소유자가 될 뻔한 사람이므로 본인의 진위를 확인해 봐야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가 소유권 이외의 명의자가 의무자로서 요까지만 나오면 필요 없어요 원칙에 따라서 의무자 등기필정보 등기필정보 대신에 확인정보 확인서면 그 다음에 공증정보를 낼 때 즉 대체선을 썼을 때 이때 필요한 겁니다 그 다음에 요 나머지 분필등기시 일부 용의권자 하필 특례 따른 등기필 때 소유권자들 그 다음에 상속자 협의 분할의 경우에 상속자 전원 제3자 동의 승낙을 요일 때 등자 승낙자 인감 요것도 두 가지 조의하라고 했죠 그리고 이건 나머지는 증서의 진정성 문제이기 때문에 이것은 이걸 공증 받으면 공정증서 공증 받았다면 굳이 인감을 안 내야 된다 이때는 증서의 진정성이 증명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리고 유효기관 문제는 발행임서 3개월 문제 매매일 때는 매도용 인감증명서를 내라 그 다음에 매매 2회의 경우는 용도 전용이 허용돼서 인감증명서의 용도란에 가등기라고 썼어도 근자한권 설정할 때 사용할 수 있다 이렇게 용도 전용이 허용되는 경우가 있다겠죠 여기까지 알아두면 첨부정보 관련된 내용을 어느 정도 정리해 주는 것이 됩니다 자 조금 쉬었다가 이제 등기 절차의 진행 즉 접수부터 해서 심사 그 다음에 각하와 취하 문제 완료 후의 절차는 아까 등기 필정보 문제는 얘기했고요 다만 등기 완료 통제와 관련된 몇 개 또 정리해 줄 게 있고 그 다음에 각종 통지도까지 해서 간단하게 뒷부분을 정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